안녕하십니까? 실전용어의 진수, 바이블로용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4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코멘트하는 화제의 인문학도서 인구의 힘을 살펴볼건데요. 폴 물련드가 저술했고 서정아가 번역해서 지난 2020년 6월에 미래의 창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산업혁명의 시작과 대형제국의 흥망성수, 독일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도발,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로 보상한 미국, 중동의 대변역을 몰고 온 아랍의 봄, 일본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저성장기력,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영국의 브렉치트 결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 모든 역사적 현장의 계좌에는 바로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세계사의 변곡점마다 인구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구의 미래 빛깔을 회색, 녹색, 그리고 흰색의 감소라는 세 가지로 예전하고 있습니다. 회색은 노령인구의 증가를 뜻하는데 인구의 고령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인구가 많으면 사회의 폭력성이 현저히 줄어들죠. 세계는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역동성과 혁신성이 줄어들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상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녹색은 인구 증가의 전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보다 청정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즉, 인류가 현재보다 더 잘 먹고 산다 하더라도 수확량을 높이면 남는 토지를 자연상태로 두들릴 수 있으며 좀 더 청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덜 흰색은 백인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21세기 종반이 되면 영국 내 백인인구는 전체의 60%, 미국은 전체의 50%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백인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인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본선은 지난 200년 동안의 세계사적 큰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평가되어 왔던 인구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중서로서 보이지 않는 상호, 총매제의 역할을 하는 인구의 의심을 역사적 사실과 수많은 통계자료에 기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책을 읽는 듯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제 4형식 구조의 좀 더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A moment's hesitation 부정관사 A가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hesitation을 꾸며주고 있고요. moment's가 명사 apostrophe s라고 하는 형태로 소유격을 만들면서 역시 소유격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hesit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oment's hesitation이라고 하는 명사 구호가 이제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주저함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주저함이 있었냐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the better period라고 하는 명사 구 즉 더 라고 하는 전관사가 베르피어드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명사 구호를 만들게 되고 이 명사구가 명사로 전치사 on을 만나면서 베르피어드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장에서 여기서 전장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where cost, 조동사가 붙으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이게 미래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갈 수 있겠죠. 해석, 동사 구호가 되면서 that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해서 이유가 목적어가 되겠고 your life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격이 뒤에 있는 라이프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your life가 명사 구호가 되면서 다시 목적어가 되는 그래서 이제 IODO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지테이션은 명사로 망설임, 주저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post, IODO라고 하면 IODO에게 DO의 대가를 치르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this book cost you $10 이 책은 비용이 들게 한다 너에게 10달러의 비용을 오늘도 역시 고등단어 10개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사전을 찾아서 발음과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비보카 시리즈가 이제 조금 정비를 좀 하고 다시 업로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비보카 I-Contact하고 I-Blink를 통해서 습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보카 시리즈 I-Contact는 연상법에 의해서 자동함기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블링크는 실전 내에서 단어를 접했을 때 1초 이내에 회상시키게 하는 실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이 복수형이죠. Here not pollute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뭐를 The land 그 땅을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위어린 그 안에서 너희가 are 있게 되는 여기서 are는 live 하고 같은 말이죠. 사는 살게 될 그 땅 을 얘기하는 거죠. for 왜 그러냐면 그로드 그것이 피 피로하여 미트 그것이 defired 더럽히게 했다. 뭐를 the land 그 땅을 그런데 이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고 범죄에 의해서 흘려진 피 이니까 이 for 브로드 단순히 피가 아니라 범죄함으로 라는 뜻이죠. 범죄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우상숭배라든지 이런거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범죄 우리가 얘기하는 crime scene 뿐만이 아니고 crime까지를 포함한 그런 범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he land 그 땅은 범죄함으로 더럽혀진 땅을 얘기하는 거죠. could not be cleansed 깨끗해지지 not 이니까 못한다는 거죠. of the blood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가 어떤 피죠? shed 흘려진 데어린 거기에서 흘려진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트 오히려 이게 not 버트 용법이죠. by the blood 피에 의해서만 of him 그 피해자의 피죠. 에 의해서만 that shed it 그러니까 이 피가 어떤 피냐면 흘려진 그러니까 it 거기에 거기에 흘려진 그 피에 의해서만 클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클렌즈가 될 수는 없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면 다른 말로 범죄를 한 그 사람이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클렌즈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deep fire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not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the land 그 땅을 목적이죠. 땅을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거주하게 될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 안에서 내가 이 아이는 누구예요? the lord 가시죠? do air 거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for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뒤에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나 the lord 이게 동격이죠. 여호와가 dwell 거주할 건데 among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주하신다 라는 얘기죠. and the chief fathers of the families of the children of 길리아드 길리아드족의 족장이 누구냐면 the son of of 막길 막길의 아들이죠. 같은 말이죠. the son of 마나세 막길은 누구냐면 이 막길 여기는 이제 마나세의 아들이고 이제 그 막길의 아들은 길리아드죠. of the families of the sons of 조세프 그리고 이 마나세는 바로 조세프의 아들이었죠. 니 요게 이제 주어죠. 니 캠 왔습니다. 니얼 가까이 모세스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길리아드가 스페크 말했습니다. before 모세스 모세스 앞에서 그리고 before the 프린시스 그 족장들 앞에서 이 프린시스가 누구냐면 the chief fathers of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열두지파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역시 동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y said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막길 왔다 라고 얘기했지만 혼자 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다는 얘기죠. 예 said 말 했습니다. 롤드 커맨드 여우아께서 이게 지금 퍼테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말이죠. 커맨디드 명령 하셨습니다. 마이 롤드 여기 롤드는 누구예요? 모세스죠. 투 기브 랜드 그 땅을 주라고 그러니까 요 커맨드부터 보면 얘가 V라고 볼 때 마이 롤드 가 오 가지고 투 기브 가 오 C 가 되는 오 형식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브를 다시 V라고 보면 더 랜드 가 오 가 되죠. 여기서 삼형식 구조 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원 인헤리턴스 유산으로 바일라트 제비 뽑기를 통해서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라는 뜻이죠. By Lord 여기서 소문자로 Lord으로 된 건 지금 모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Was commanded 명령 받은 By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호하로부터 To give the inheritance 유산을 주도록 어부 젤로페하 젤로페하 이라고 하는 여자죠. 그 딸에게 이게 누구냐면 Our brother 우리의 형제 즉 막길의 형제죠. Unto his daughters 그들의 딸에게 이 젤로파드가 그들의 딸이죠. 막길의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And If 그런데 만약에 데이 그 딸들이죠.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잖아요. Be married 결혼을 했어요. To any of the sons of the other tribes 다른 종족의 아들들과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족속의 다른 종족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때 share 하게 될 것이다. Their inheritance 그들의 유산이 be taken 가져가 지게 된다는 거죠. 지참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From the inheritance of our fathers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리고 share 되게 될 것이다. be put 놓여지게 될 것이다. To the inheritance of the tribe 그 종족에게 where on to they 그들이 are received 여기서 받는 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그런 뜻이죠. 그 종족으로 취해지게 될 것이다. So 그러므로 하게 될 것인데 it 그것이 그 유산이죠. 그 딸들한테 간 유산이 be taken 탈취되게 될 것이다. From the lot of our inheritance 우리들의 유산으로 제비 뽑혀진 그것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웬 시집가면서 다른 종족한테 지참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축제인 회년이 share of 있을 때 then 그때 share 되게 될 것인데 their inheritance 그들의 유산이 be put 놓여지게 될 것이다. unto the inheritance of the tribe 그 종족 그 종족 지파에게 그 지파가 누구냐 ever on today 그들이 그들은 누구예요 딸들이죠 are received 결혼을 한 그러니까 그녀들을 받아들인 그 종족에게 기속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share 하게 될 것인데 at all inheritance 그들의 유산이 be taken away 사라지게 될 것이다. from the inheritance of the tribe of our fathers 우리들 조상의 유산으로 붙어 and 그러자 모세스 모세스가 commanded 명령했습니다.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welcome to the world of the Lord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saying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tribe of the sons of 조세프 조세프의 아들들 아들들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had said 말을 했다 where 잘 말을 잘 했다 this 이것이 is the thing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해요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Mary 결혼하게 하라 이게 지금 명사로 쓰인 거예요 Oc to whom 누구에게 they 그들이 think 생각을 하는 best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혼하게 해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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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to the family of the tribe of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의 종족 에게 shall 하게 될 것이다 데이 그들이 딸들이죠 Mary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종족이 아니고 해당 종족 즉 마나세 종족 안에서만 그 부족 안에서만 결혼 하라는 거죠 그래서 share 하게 not 그러니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이 remove share not remove 이동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from tribe to tribe from to 이 종족에서 저 종족으로 오로지 everyone of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가 keep 지키게 될 것이다 himself 그 스스로를 to the inheritance of the trier with fathers 그들의 조상들의 종족에게 주어진 유산 대로 and every daughter 모든 딸들 그 딸들이 어떤 딸이냐면 both inheritance 이게 후죠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any tribe of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에 어느 지파인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딸들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한 딸들은 셰오비 wife 아내가 될 수 있는데 to one of the family of the trier of father 그의 아버지의 지파에 있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와이프가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may enjoy 여기서 즐기다 라고 하는 것은 향유한다는 거죠 every man 모든 사람들이 at the inheritance of his fathers 그 조상들의 유산을 every man 각자가 향유하게 될 것이다 needle 역시 뭐 뭐 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share 뭐 뭐 하지 못한다 the inheritance 그 유산이 remove 그러니까 옮겨지지 못한다 from one tribe to another tribe 이쪽 종족에서 저쪽 부족으로 오히려 이게 not but 오히려 every man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느 누군가가 share keep 지키게 될 것이다 himself 그 스스로 to his own inheritance 그 자신의 유산을 그러니까 이쪽 지파에서 저쪽 지파로 가지 못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even 바로 as what 처럼 the lord 여우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Moses Moses 에게 그것처럼 명령한 이렇게 다섯명이죠 The daughters of 젤로페하스의 다섯 딸들이 이게 주어가 되겠죠 Were married, 결혼을 했습니다 Unto their fathers, brothers, sons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were married,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다는 얘기죠 The families of the sons of Manasseh, Manasseh 집하의 아들들에게 이 Manasseh가 누구죠? The son of Joseph, Joseph의 아들인 Manasseh 그리고 their inheritance, 그들의 유산, 즉 다섯 딸이 가졌던 유산이죠 remained, 남겨졌습니다 The tribe of the family of their father, 그들 아버지의 주상, 즉 Manasseh 집하에 남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se, 이것들이 are the commandments and the judgment 명령이고 주례이다 One, Mr.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신 By the hand of Moses, Moses의 손을 빌어서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The plans of Moab, 그 Moab 평지에서 다이 조르단, 조르단강 옆에 열 제리코, 제리코성 건너편에서 These, 이것들이 be the words, 그 말들이다 어떤 말? 그지, 모세스, 모세스가 스페크, 말한 누구에게? 또, 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On this side 조르단, 조르단강 이쪽 편에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In the wilderness, 그 광야 옆에서 In the plain, 평지에서 Over against the red sea, 홍해 홍해 건너편에서 Between 파란, 파란광야, 토페어, 토페어, 라반, 하데로뜨, 디자합 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서 Their, 유도부사죠 Their 11 days journey 열 하루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1절에서 나왔던 그 지역의 설명이 어디서부터? From 호랩 그 호랩 산이죠 호랩으로부터 열 하루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By the way of Mount Seil Seil산 옆에 On to Kadesh Barnea Kadesh Barnea 광야까지 And it came to pass 이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In the 40th year 40년 In the 11th month 11월 On the first day, 1일 Of the month 바로 그 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스가 스펙 말했습니다 On to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ccording unto 뭐뭐에 따라서 All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뭐죠? That Lord 여호와께서 Had given 준 힘 모세스죠 In commandment 명령으로 On to them 그들에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것을 따라서 After He had slain And 뭐뭐 후에 그가 물론 여기서 모세스가 총 지휘를 한 거지만 조슈아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나가서 싸운 거죠 He had slain 죽인 시흔 시흔 시흔을 죽였는데 이 시흔이 누구냐면 The king of the Amorich Amori 왕 이었죠 그 Amori 왕은 Dwell 이게 Who죠 거주하고 있었어요 In Hezbon 그리고 또 Orc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O2가 되고 여기가 O1이죠 이 Orc이 누구냐면 The king of Ba-san Ba-san 왕이었어요 이게 O2가 The king of Ba-san 은 동격이죠 그리고 컴버가 있으니까 막 밀고 나가면서 바산왕 O2는 이란 뜻이죠 이게 Who니까 Dwellt 거주하고 있었어요 At Astaroth Astaroth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Astaroth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드레이 평지에 있었습니다 On this side Jordan 바로 Jordan 이쪽 편 지금 현재 동편에 지금 이쪽 조르단강을 지금 건너기 직전인 거예요 In the land of Moab Moab 땅 그래서 Begin 시작했습니다 Moses Moses 이게 S죠 O가 S죠 뭐를 시작했느냐 To declare 명사죠 선언을 시작했어요 This law 이거를 V라고 볼 때 얘가 O가 되죠 이 전체는 명사고가 되는 거고요 이 법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면은 이 뒤에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형식 부조 좀 더 복잡해진 문장을 보면서 문장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